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1년 3월 학표 기하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쌍곡선 9분의 x제곱만의 16분의 y제곱 1의 두 초점 f와 f'가 있고요. 쌍곡선 위에 점 a에 대하여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4일 때, 뭘 구하라? 삼각형 a, f, f'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이때는 세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는 일단은 f부터 f'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왜? 초점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쌍곡선이 주어있을 때 초점은 어떻게 구한다? 음,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지 9 더하기 16이 초점을 잡힐 c라 그러면 c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니까 양수 c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고요? 5가 되겠죠. 즉, 여기가 5고요. 여기가 5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총 길이가 10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여기와 여기에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된다? 14가 되겠죠. 왜? 총합이 24니까. 자, 그럼 우리 뭐 알고 있냐면 원래가 지금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af-af의 차가 주축의 길이 지금 주축의 길이는 a가 지금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6이 되겠다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이 쌍곡선의 저기죠? 저 삼각형의 둘레길을 통해서 af-더하기 af 길이의 합이 얼마다? 14라는 걸 알고 있다. 음,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연립을 하며 당연히 af-와 af가 나오겠죠. 자, 두 개를 더합시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af-가 얼마다? 20이 되죠. 20이 되니까 af-는 10이 되겠다. 따라서 얘가 10이 되면 얘가 4가 되겠다. 자, 오케이. 가볼까요? 그러면 원래 이 길이가 이제 10 얘가 4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우리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에 발을 내려서 얘가 수직 이등분 성질을 이용하면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높이는 피타고라스로 구하자. 루트의 100-4 루트 96이다. 96은 16 곱하기 6이죠. 따라서 4로 투육이다. 자, 그래서 넓이는 여기다 구할게요. 이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겠고요. 높이가 4로 투육이 된다. 자, 그래서 답을 이게 약분되면서 여기가 2. 따라서 얼마예요? 8로 투육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만족한다 얼마? 8로 투육.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로 투eight 로 keh translated 루트 manten 이천호 지금부터